주민생활정치연구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미국 전문가들 김정은 유고시 김주의 대신 김여정 통치 가능성, 북한 정권의 붕괴 조짐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정치인의 목적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의 발전과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들이 위와 같은 정치인의 목적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은 한동훈, 윤 만난 다음 날 당직자 일괄 사퇴 요구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 사람 저 사람 폭날게 포용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많은 의견을 잘 경청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한 대표의 요청으로 성사된 이번 회동은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됐다고 한다. 회동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이어 한 대표는 31일 친윤개인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별도로 만났고 그 직후 서방수 사무총장은 정책위의장 등 당대표가 임명권을 가진 주요 당직자들의 일괄 사퇴를 요구했다. 여권에선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양해, 아래, 정의장 등 당직 교체 인사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국무회의를 마친 뒤 집무실에서 한 대표를 면담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에게 정치는 결국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 이 사람 저 사람 폭날게 포용해서 한 대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조직의 취약점을 강화해서 당을 잘 이끌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 입문 8개월 만에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겪은 정치의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주변 얘기를 많이 듣는 게 좋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걱정 없이 잘 해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면담은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인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됐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각자 점심 약속이 있었지만, 이를 미루면서 대화를 이어갔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당직 인선이 마무리되면, 당 지도부를 한남동 관자로 초청해서 만찬을 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분은 과거 검찰 시절에 관해 말씀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면담을 진행했다며,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애정어린 조언을 많이 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당직 인사 개편과 관련해서는 당대표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친형계인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거취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정 의장은 검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 친형계는 전임 지도부인 황우여 비대위 출범과 함께 지난 5월 임명된 정 의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친형계는 정책위의장 임기 1년을 보장해줘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 의장에게 티모니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는 정 의장 거취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 대표와 정 의장 면담 직후 서범수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가 새로 왔으니, 새로운 변화를 위해 당대표가 임명권을 가진 당직자는 일괄 사퇴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서 총장은 당직자 일괄 사퇴 요구를 한 대표와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논의했다고 답했다. 그는 새 당직 인선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일괄 사퇴서를 받아보고, 그 이후에 정리가 되면 인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서 총장의 이런 언급은 한 대표가 정 의장의 용퇴를 촉구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일괄 사표 제출의 형태로 정 의장에게 퇴로를 열어준 것 같다는 얘기다. 당대표가 임명권을 가진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는 사무총장과 정책위회장, 지명직 최고위원공석, 여의도연구원장, 전략기획부총장, 조직부총장, 대변인 윤리위원장 등이다. 서 총장과 한 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 임명한 홍영림 여연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당직자는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한 인사들이다. 다만 한 대표가 정 의장 교체 문제를 신중히 다룰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한 대표는 30일 저녁 추경 후 원내대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식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선 야당의 입법 독주에 맞설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